동대문 어린이 합창단이 오는 15일 서울시립대음악관 UOS 아트홀에서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아이들의 마음이란 주제로 열리며 지역내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생으로 구성된 40여 명의 단원들이 나뭇잎배, 퐁당퐁당, 푸르다 등의 동요 합창과 함께 독창, 창작 동요 합창, 중창 등 15여 곡을 선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클래식을 전공한 연주자들이 모여 만든 파도 앙상블이 특별 출연해 풍성하고 수준 높은 연주회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공연에 대한 문의는 동대문구청 문화체육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